4개 탈 밖에 없다 뭐야 이거 어이? 여기 왜 카타나 있어? 이거 셀프하우스도 아니잖아 여기 왜 카타나 있어? 여기 왜 카타나가 있습니까? 왜 여기 있어? 여기 셀프하우스였나? 여기 왜 카타나? 몰라 나 여기 왜 카타나 있어? 나도 처음봐 아니 처음은 아닌데 사연이 있는 집이면 있을 수는 있거든요 사연이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사연이 있는 집 여기 왜 카타나 알파노 나 카타나 생겼어 아이 나이스 위험할 때 써야겠군요 급할 때가 많지 냉동실에 있는 것도 먹어야죠 맞다 저거 냉동 상태니까 지금 무기 강화 살짝 할거거든요 예 들고 있긴 합시다 칼로리가 다들 적은 편이군요 어 저도 지금 그 생각에 사연 있는 집 뭐겠지? 잠깐만 사연 있는 집이면은 여기에도 막 빈 공간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아무튼 카타나 갑자기 뜬금 카타나 기분이 좋아져 버렸기 때문에 강화를 합시다 아이 야 카타나 분해버리려고 하네 지키사 깨놓자 진압본 강화 온 파편 22개 좋아요 네보도는 잘 붙었고요 좀비 데미지 업 좀비 데미지 많이 올리고 싶은데 아 근데 좀비 데미지 많이 골랐는데도 별로 안오르네요 점점 차는 거니까 파편 몇개 남았니? 아 딱 7개 오케이 수리할 정도는 남겨놔야돼요 응 준비됐스 아 그러면은 이제 파밍을 하러 나가볼까요 다중히트 별로야 다중히트 구림 다중히트 안갑니다 쓸데없어 이거 여기 안쪽에도 파밍할 수 있는 곳은 있으니까 야 잠깐만 이거 좀 위험한데? 타임 0개는 아 카소 잡자 오세요 음 오시고요 근처에도 좀비 불러와야겠네요 야씨 해제해라 아 이거 해제해놓으면 아 이거 못 내리니까 한 다음에 다시 하죠 이거 해제해놓고 살짝 이동한 다음에 내려시나 이러면 여긴 타일 깔려있으니까 오케이 내 생각엔 좀비를 이쪽으로 불러와야겠는데요 적당히 타일이 너무 없어가지고 다 썼어 이제 일단은 저기는 마저 조사는 해야되니까요 즉당히 우리 좀비 친구들을 불러봅시다 나 Q는 절대 못 누르겠고 어 빨리와 됐으 자 차분히 네를 오세요 좀 무겁네 자 타일을 조금 만듭시다 가사나요 야 등기 끼면 1.8이었나 2이었나 1.8이었나 2.4이었나 1.4네요 내 가방이 좀 무거워서 그래 파밍을 하고 아직 안넣었으니까 차량을 살짝 빼줘 무너에서 줄이자고요 카타나뿐이야 라고 그 끔찍한 소리 하지마세요 밥 먹고 죗띗요 잠깐만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초콜렛 음 이런 거 좀 먹죠 먹고 기름통은 여기다 넣어놔 기름통을 괜히 두고 다녔구나 가방 먹어 야 나 돼지 되기 힘든데 아 원래 존보이도 돼지 되기 되게 쉬웠는데 돼지 되기가 힘드네요 이제 김둔기는 됐고 단것만 꺼내놓겠습니다 쓸모가 있을 것이야 어이 산타는 총 이거 왜 두고 다니냐 나 눈 버려 음식이요? 나 음식 되게 많이 파밍했는데 이미 나 이미 충분해 음식 여기 들어가서 또 먹을거라 음식은 됐고 무기 강화 준비나 할게요 이제 슬슬 무기 강화제로 모아가지고 내 무기 세게 만들 필요가 있어 진화뽕 랜덤 어라? 가방에 짧은 두개 있냐? 아 오케이 84kg요? 아 몸무게 찍으라고? 지금도 가능하지 않나? 오르고 있으니까 될 것 같은데요? 쓰읍 몸무게나 되돌려 그러면? 몸무게 되돌릴거면 가는게 많네요 어? 기름통 많다 아니다 여기 좀 있네요 초콜릿 이거 두개 먹으면 무조건 찍는다 괜찮을 것 같아요? 두개 먹으면 위축파이단표 한개? 감자칩도 먹어 얘도 칼로리 높은 편입니다 온김에 기름통도 챙겨갈까요? 어 기름 다 챙겨갈 수 있어 네탈 남았네 런치백 비어있구요 일단 음식은 많이 파밍했어요 이정도면은 일주일 한 2-3주는 먹고 놀 수 있어 어 아 한 칸 더 만들고 싶은데? 잘 안생기네요 보존식? 야 2분을 놓고 얼마만에 정상적으로 파밍을 해보냐 깨작깨작 정신 나간듯이 파밍을 했는데 그동안 왜 쉽지 않았어? 뭐야 이거 로즈드만 없잖아 거지같군요 와 와 와 와 반갑습니다 됐어 두개 버리고요 어우 다들 반갑습니다 와 와 와 버리고 박살내고 버리고 박살내고 버리고 박살내고 버리고 박살내고 자 봅시다 이제? 이것도 읽고서 마저 넣어놓구요 음 밥좀 많이 먹어요 아 아 아 아 살찌는거 좀 칼로리 400 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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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먹으면은 살찌겠지? 될거 같애 5개 5개를 먹으면 5,000 칼로리지 음 이때? 아 효과 있네요 소다 최고 소다로 몸무게 찌우면 되겠네요 음 괜찮네 꺼내 완벽해 일단 여기서 볼건 다 본거 같습니다 나 근데 그게 무거운가? 아 맞다 기름통 기름 챙겨가려고 했죠 일단 파밍이 끝났으니 마지막에 남은 기름만 다 풀로 땡겨서 가져갑시다 회관에 설탕물이요 괜찮아 얘는 당뇨병 아직 괜찮습니다 쓰 아 무거운거 봐 9개의 타일 해제하고 느 타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불편해서 5개의 타일 이대로 집으로 가면 됩니다 이제 집에 가서 가는 길에 좀비 잡아주면 또 좋기도 하고요 타일 좀 모아가지고 민가에서 무기 강화하죠 민가를 들리면은 무기 강화할만한게 또 생길 것 같아요 어 한 적어도 50강에서 60강 70강은 찍고 야 뭐해 꺼내기 줄라니? 어 50강 70강은 찍고 야 바닥에 버린거 같은데 저거 잠깐만 아 이거 문 열려있어가지고 크클릭 하나 잘못됐다고 바닥에 떨어졌니? 저기 있네 잠깐만 죽을 수 있냐? 버린건 죽지 못한다 테이프 버렸네요 하하씨 괜찮아 테이프같은거 없어도 돼 지금 당장은 괜찮아 하나씩만 있는게 나은데 아씨 근데 가는 길에 좀비 겁나 많네요 근데 가는 길에 좀비 겁나 많네요 아니 멍청논이 아니라 하다가 그냥 클릭이 됐는데 하필 실수로 하다가 이런게 클릭이 한번 됐거든요 근데 하필 문이 열려있어서 그냥 버려졌어 뭐야 미션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이 뭐야? 테이프 좋기요? 2,500원 일단 수락 테이프 좋기? 생각보다 좀 빡셀수도 있겠군요 테이프 다시 죽으러 가야돼? 물론 죽는게 좋긴 해 줍는게 좋긴 해 무기 수류할 때 쓰이니까 알겠지 30분 안에 한번 지금은 못줍지 좀비 잡아서 타일좀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노려보겠습니다 일단 집어왔다 일단 집어왔다 이게 금방은 차량이 없어도 타일이 많이 깔려있으니까 내가 타일 안 꺼내도 분비 잡을 수 있죠 아야야야야 잘못 탔다 잘못 내렸다 뼀어 됐어 와우 집으로 돌아왔군요 어? 잠깐만 야 비켜 휴 때리고 나니까 밀쳐서 안 지나가네요 때리니까 충돌이 빠지네 잠깐 어이 아슬아슬했다이 여기서 아까 거기 가서 다시 죽으려면은 내 생각엔 타일을 한 100개 정도는 다시 챙겨가야될 것 같애 최소 100개 최소 100개 일단 경찰서 한번 둘러볼까요? 경찰서에 또 경찰종배들 있으면 내가 또 무기 강화할때 잘 쓰이는 재료들이 생기지 최소 100개 좋아요 경찰서에서 어 좀비들이 계속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요 경찰서에서 어 저게 있네요 어 저 경찰 좀비 네 마리 있는거 보이죠 저거 양측장같은 느낌이 좀 있어 이거 내가 깨달았는데 약간 양측장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 진압본 강화 재료가 계속 나오거든요 어 어 양측장같은 느낌이 좀 있어버린 교도소는 가야죠 어 교도소 가서 타일복사를 좀 해야됩니다 무기 충분히 강화하고 왜냐면 연구소로 가르면은 교도소에서 타일 많이 복사해서 가야돼 내 생각에는 한 천개 정도는 복사해서 가야될 것 같은데요 타일을 연구소 갈때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만에 하나 차량을 만약에 못 끌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적어도 탈 천개는 들고 다녀야돼요 그거를 얻으려면 채굴하려면은 교수도 밖에 없다 월 진압본이 4개? 어 든든하다 이 양식장 마음에 드네요 어 강화를 많이 할 수 있게 됐어 몇강이죠? 오스 금 진압본 나온다 가방에 내가 지금 파표 넣어놨죠 가방에 있는건 안 갖다 쓰거든요 일곱개지 오케이 수리할만큼 있으니까 그냥 죽을때마다 생각없이 강화하면 되겠네 뭐야 두번 작동했어? 가방에 있는거 쓴거 아니지? 음 아무 좀비를 경찰서에 옮기고 방치하면 경찰 좀비로 바뀌냐구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저번에 좀비가 막 바뀌긴 했습니다 지금 여기 또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 잘 모르겠네요 수리도 실패 잘하죠 강화도에 따라 실패하니까 고강이면 유지비가 더 많이 듭니다 몇개? 38개? 일단은 걸어서 눈치를 좀 보죠 오 여기 또 있다 내놔 담배도 원없이 핀다 나는 부르주아 오이 좋아요 가슴이 웅장해진다 사거리 문 대미지 최대사거리 아 난 솔직히 내구도나 사거리 그렇게 길어도 딱히 가뭄 없는데 사거리 옆에 그래도 레어니까 단계가 무기구요 그 무기고 저거 뚫으면은 총 총 나오는데 총 나오면 저 죽거든요 총 뭐써 브리타가 아니야 이거 브리타를 쓰면 당연히 바로 거기부터 뚫었지 근데 근데 브리타면 엄청 쉬워지겠네요 다시 보니까 브리타 나오면 되게 쉬워지겠는데 이거? 그냥 총 쏘면 되잖아 어 타일 그냥 몇개는 깔 수 있겠네요 어 어그루용으로 총이요? 어그루용 총은 이미 있어 음 이미 이미 넘쳐납니다 그건 어 어 경작 17에도 잔뜩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좀비 한 6배쯤 되니까 오그루 안 끌어도 되더라고 좀비가 저를 마중 나와줍니다 이렇게 좋아요 62개 어 어 잘 모인다이 와봐 그렇지 이번에 그것도 모으도록 하죠 어 찾기 필요 없거든요 두개 빼고 이름 뭐냐 어 어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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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제 하나만 됐어 짧둔 레벨업 오 짧둔 7렙이야 많이 세지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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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 완화제도 없나? 어 이 녀석들 긴장 완화제는 들고 다니지 않는구나 타일 써가지고 타일 써가지고 제 옆쪽을 개방하면은 긴장 완화제 나오긴 하는데 소방서에도 긴장 완화제가 나오는 곳이 있거든요 타일 쓰기 좀 아깝네요 지금 바로 저 테이프 가지러 가고싶은데 사실 아 경찰 좀비 일루와 하다가 이렇게 슛 꺾는거 봐도 일단 저 테이프 죽으러 갈때 카타나를 꼭 꺼내겠습니다 패닉이오 공황상태 말씀하시는건가 잘 모르겠네요 주민 절반이 경찰이야? 범죄자가 혹시 절반인가 나머지? 그러면은 비율이 많아요 자 함 되찾으러 갑시다 이제 식사 충분히 하고 몸무게 한번 체크하고 아아 잘 어울린다 미션 깨러 갑니다 이제 음 테이프 줍자 저거 어? 야 너무 박은적이 없는데 왜그러냐 야야 큰일난다 근데 이거 이거 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나 박살날 수 있네요 조심해야겠네요 조심해야겠네요 침착해 운전 잘하고 피어? 아 이거정도는 뭐 살짝 살짝 묻은거지 빨리 내려서 죽고 나온다면? 제발 테이프 주변에 좀비 없어라 여깄다 아 좀비 있네요 잠깐만 내려서 일단 각을 볼까? 침착해 아이씨 뒤에서 같이 합류하는 것들이 또 있어가지고 야 인근에서 단두대지들도 다 죽일까? 그냥 저 스피포에 창문 하나 있어서 이거 깬 다음에 야 한번 노려보자 됐다 여기? 여기로와 봐 53개 なん conducting 옿 괜찮을까? 잠깐만 잡힌긴 해 와니 휴막이네 퀴차 됐음 파일이 80개로 복사됐어 야 차근차근 가야겠다 테이프로 죽기 위해 차근차근 가는게 나을거 아네요 여기로 소리를 지를까? 여기서 소리질러도 저기까지 안갔나보군요 그러면은 여기서 소리를 지른 다음에 반두대 소리를 냅시다 오겠지? 온다 온다 이번엔 구멍이 두개라도 좀 위험하네요 여기도 뚫려있어요 유의하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은 많으니까 여차하면 일로 빠질 생각도 해야되구요 빵빵대라고요 그럼 천마리가 올텐데 오호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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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야야야야 아이씨 큰일났네 저것보다 더 쏟아졌으면은 만약에 넘어졌으면은 아 좀 위험하긴 하네요 약 실수로 너무 쓸 수 있으니까 치워놓자 일단 진정하고 오! 슬슬 뚫은거 같은데 85개 있지 됐어 됐어 가자 가자 죽자 죽자 여기 지금 있는 영양가루군 ETF밖에 없거든요 여기 오리 있을 필요가 없어 됐어 됐어 미션 컴플리트 미션 컴플리트 아이 갑시다 미션 성공 아이고 하네님 미션 후원 감사합니다 파일 살짝 늘어났구요 음 와 좀비 많은거 봐라 그러면은 이제 남는 시간 민가를 하나씩 살펴보죠 창고 이런거 두개 붙어있는 요런거 와 근데 민가 먹기 좀 힘들게 생겼네요 와 잠깐만 이런 두개씩 먹으면서 하면 참 좋긴 한데 참 좋긴 한데 이런걸 울려버리고 무한 놔도 돼? 야 여기서 잡기만 해도 그냥 타이 복사 되겠는데요 뭐 라라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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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차 안 멈추나 지금 살짝만 둘러보는거야 침착해 침착해 어이쿠 어? 쟤까봐 세이프하우스는 못참잖아 마침 주변에 좀비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 세이프하우스 먹자 여기 세이프하우스 있어 침착하자 침착해 야 카타나로 바꿀게요 전력을 다해야겠네요 슬퍼하우스는 못참지 이게 카타나지 원샷 원킬 대신 이 카타나 부러질 각오로 싸워야겠네요 카타나는 내고도가 별로 없어서 잠긴 이곳에서 카타나 한개 더 나온다면 어? 잠깐만 아직 괜찮은거지? 괜찮아 카타나는 강력해 차이를 열도록 해놨죠? 대길게 와 강화된 카타나가 더 세니 당연하죠 카타나는 엄청 세 내가 풀강이 아니라서 99강 만들고 레전더리 좋은거 붙여야 카타나랑 비빌만합니다 물론 카타나보다는 좋지 그러면 안에 좀비 몇마리 있는거에요 소리가 되게 불안불안하네요 카타나 계속 온다 야 너네 언제와 와 한마개 4마리? 카타나 슬슬 아까우니까 진압봉으로 교체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어이구 소리 완료 116개 아 많이 복사됐다 뭐가 있는거냐 과연 어떤 아이템들이 나 지우개 없었지 챙겨 오이 깜짝이야 방탄 조끼와 가죽장갑 밍소용 방탄 조끼 가죽 재킷 좋아요 혹시? 오오오 오오오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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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데? 야구빠다 강화 야구빠따 강화? 못봤다 음 일단은 키울수도 있으니까 맞췄티 강화하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죠 쇠스랑 창은 쇠스랑 근데 이거 강화는 못해먹잖아 화도 개체수가 적어가지고 흠 내구도 너무 없다고요? 괜찮아요 어떻게 강화해서 맞추면 돼? 부네 먹을만하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분해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잠시만 제가 가지고 있는 카타나 좀 볼게요 내구도 이만큼 음 나머지는 그냥 분해해라 쓱 좋아요 장검 차차 모조리 강화를 하겠습니다 제 모드로 가 근데 지금은 안돼요 강화를 한번 해야돼 즉 얘를 강화하기 위해 얘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어 카타나 마 카타나나 마체테를 주워가지고 분해한 다음에 수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카타나를 분해해서 카타나를 수리하면은 제자리죠 마체테를 여러개 줍는 환경이 아니면은 수리가 좀 어렵겠네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런건 있네요 그런건 있네요 안건 파편이 있어야 수리하니까 됐어 됐어 나머지는 관심없어 됐어 그렇죠 마체테 두개 그러면 카타나가 나와 어이 저기 훌륭한 재료로 가지고 오는군요 슥 슥 슥 됐어 일단 약간 개득을 봤으니까 스스로 돌아갈까요? 스스로 돌아갈까요?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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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짧은뒤기 열여덟 개 집에가서 강화 할수 있겠군요 이제 잠시만 너 혹시 가지고 있니? 어 가지고 있다 얘도 좋았어 강화 플러스 1 어...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계속 강화할 수 있어. 와봐. 이건... 궁대처럼 쓰니까. 오오... 좋아요. 부네. 아... 웅사이 돌아왔다이. 자, 이제 살포지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볼까요? 의약법 창고 열까? 그래요? 강화하자. 이제 몇 번 가능하지? 어... 두 번 더 할 수 있어. 다행히 살아남았군요. 좋습니다. 내 구독? 또? 음... 좀비 데미지와 내구도. 내구도 몇시지? 음... 내구도 갑니다. 됐어. 후바들 위해 투자해. 천마리씩 사냥하려면 필요해. 야구 봤다. 얘는 차에 있는 파편을 꺼내야겠군요. 아... 아니? 이거 경찰서 갈 때마다 똑같이 경찰 준비가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경찰서도 하루에 한 번씩 가야겠네요 경찰서 가서 또 얻을 것 같아 진압봉재료 괜찮네요 긴 둥기 파편? 사료? 아마도 꽤 찌고 있지 않을까요? 한 칸이네 그래봤자 뭐 정 안되면 대형마트 갈게요 저체 좀 벗어난 것 같아 잠깐만 봅시다 자면서 이거 읽으면서 자도록 하고 그렇지 단 겁니다 단공 강화해야 된다 중식도 강화하려고 했죠? 얘가 우유로 파편이 많이 쌓여서 근데 무기로는 안 쓸 것 같은데 제가 이미 쓰고 있는 진압봉이 48강이라 에픽? 메고독 많이도 모았네 뭐야 다 써내보여? 빠다 별로 안 보였네요 다시 보니까 별로 없네 무기로는 못 쏘는데 진짜 만약에 너무 없을 때는 꺼내는 걸로 메고독은 박살났네요 이거 두 개는 넣어버리고 차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책 읽으면서 자자 다 안읽어도 돼 사실 잠 좋았어요 근데 로즈워드 지도 없는데 다 밝혀졌는게 효과에 일단 차도 얻었고 약간 강화도 됐습니다 이제 해야 될 거 아까 그 민가 쪽으로 가서 제 무기 강화 그게 남았네요 금 진압봉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자칩으로 아침을 때우고 다른 무기들은 넣어버리죠 중식도 야구빠따 됐어 가벼워졌고 급화병 카타나를 쓰고요 그 외로는 이 친구 진압봉 됐어요 파밍하러 가볼까요 이제 준비는 끝났다 가자 타일도 많이 모였어 이러면 민가 갈 수 있지 타일 130개 남았거든요 오 충분해 일단 제 우선 목표는 이런 창고 두개 모여있는 장소 또는 세이프하우스 그거 위주로 잠깐만 나 저거 조사 안했는데 저거 안에 뭐 들어있던가 근데 아예 비어있는 장소였는지 뭐 들어있었는지 기억 안 나네요 조사해보죠 잠 잘못하면 안 맞을 수도 있어 안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허어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안된다 내파해 흠 흠 흠 너무 많은데요 아잇 험켄이 개 열심히 하고있어 그냥 민가만 떨어도 생기게 된대 왜냐면 민가쪽은 제 위치하고 떨어져있어가지고 제가 여기는 좀비들은 안사봤거든요? 여기 좀비 많이 남아있네요 그래서 중심가쪽은 제가 워낙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이 위쪽만 좀비가있지 아래쪽은 여기는 좀비가 비어져있는데 여기는 꽈득 찼네요 이 차에 기름이니? 없구만 아 없는게 아니고 내가 다 있어서 그런건가? 아 그냥 없네요 한번 확인해봤어 원래 고장난 차량에 기름 자주 있는데 일단 차를 타고 절로 이동하죠 차에 소모를 더하고 싶지 않아 130개였는데 방금 그것들을 잡고 126개니까 4개정도 손해? 많이 손해하는데 다행이네요 죽어 어라? 방금 죽은거 아니었어? 오 뭔가 들어있을거 같애 어 별로 많이 들어있진 않네요 어? 꽤 들어있네요 분해합시다 분해곤 요런식으로 무기재료를 모아서 충분히 강화를 합시다 음 음 두번도 강화할 수 있어 잠깐만 어 한 번에 성공하신다면 오 됐다 와아 금 와아 금이 멋지군요 금색 실패 해버렸구요 갑시다 오줌색이라고? 아 무슨소리 금이잖아 딱봐도 금이잖아 이게 무슨 오줌이야 아 아이 이거 반발이 안생길 수가 없군요 자 봅시다 이 위쪽을 안가긴 했어 위로 가면서 셀프하우스 있는지 모터체크를 할게요 없었지? 저거 이쪽은 확인을 못했네? 아 잠깐만 오라라 야 느낌이 좀 쎄한데요? 야 위로 못간다 지금 오라 오라라라 죽음의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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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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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옐 오 뭐야 어ông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멈춰두고 내기 할 걸 살아남았다 헥헥헥 아이고 아이씨 야 79개? 야 잡으면서 해야돼 근데 야 내가 카타나 꺼내 오 야야 오 와아 야 탈에 소모한.. 소모하는 만큼 써야돼요 지금 급하다 야 약 먹자 침착해 호호 야 야 잠깐만 슬슬 감당이 안되는데요? 쓰는게 더 많은데 아무리 봐도 잠시만 생각해보자 방법이 있을거야 일단 최대한 뒤에서 오는것만 줄이고 이걸로 계속 군비를 잡으면서 사이를 만들어 대각선으로 이동은 최소화해 두개씩 써야돼 뒤로 차로 도망치라고? 차가 못 닿아 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지금 내기하는거 어때? 선호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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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일 제가 100개 신고 왔거든요 30개 담았어 잡는만큼 쓰던거 아니면 저걸 다 잡던거 해야 되는데 sst 셧 갑니다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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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흐허흨 바 wrestlers 천천히 깔으면서 갔어야 되네요 차를 들고 들어가버리니까 박살나네요 자 1분 남아서 빨리 걸어 뭐하고 있어 와 1.7만가 3.7만 네 31%인데 네 많이 걸렸네 벌써 오 이번꺼 나름 판이 좀 있습니다 오 많은 돈이 왔다갔다 해 성공하면 3배야 73% 아니 차로 튀는게 문제 차로가면 죽어요 차로는 절대 가면 안돼 무슨소리야 차로가면 죽어 나 차에 근처에 좀비 첫마리 깔려있어 그리고 차량은 심지어 나무 앞에 박혀있어요 지금 차로 가는건 글렀고 좀비를 찬찬히 정리하면서 차를 탈아내야 돼요 그게 목표인데 지금 바로는 못가요 일단은 일단 오 포인트가 어머어머합니다 갑시다 어떻게 될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비 한반이 있구요 이쪽으로 나가 침착해 나 한영키 지금 한영키야 영어로 영어로 바꿔 카타나 부더지는 순간 잠깐만요 갑니다 오 야 씨 한영키 바꿨는데 안 바뀌었어 거지같은 일하고 저거 누르고 한영키 거지같은거 한영키 눌렀는데 안 바뀌었어 왜 한영키 눌렀잖아 아니 이거는 아 개호구라는 이 거지같은 한경 진짜 아무리 봐도 아니 이렇게 내가 방금 말했잖아요 눌렀다 바꿨다고 근데 안 바뀌었어 게임 안에서 아 개호가야 아 씨 이거 중간에 걸지 말걸 좀 안전한 데에서 할걸 거리 많이 벌리고 할걸 아니 씨 키가 안 눌려 아 개혈받네요 존보이든 이거 거지같은 한영키보드 내가 만든다 아 씨 내가 만들고 만다 이거 한영키 눌러져 있는거 의식해가지고 바꿨는데 적용이 안됐어 아 씨 이렇게 죽는다구요 아 중간에 멈춰서 하지 말걸 그냥 많이 뺀 다음에 할걸 야 또 안 돌린다 안 돌려 마지막까지 안 돌리네 뭔데 이거 또 한영키 상태였어요 바꿔놨는데 마지막까지 안 돌려 아 저주방았어 그냥 안 돼 안 돼 한영키 아 씨 한영키 모드 내가 만든다 이거 거지같아가지고 안되겠네요 나 혼자 써야지 만들어가지고 아무튼 아 씨 당했습니다 아 이거는 걸어볼 만했는데 근데 잘하면 했을지도 죽었어 일단은 기억해 주십시오 너무 거지같은 모드구만 아니 못살아 남아 일단 포인트 축하드립니다 와 한영키 열받는구만 어우 납작이 안가는군요 이거 하얀티 만들어서 나 혼자 써야겠네요 아 스트레스 받네 안 돼 안 돼